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관정료로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번째 강자로 지상의 내 왕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중심 예배중심의 성경전문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공부교제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같째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 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들의 중심사생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8월달에는 전반부 역사편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음달 9월달에는 후반부 예언편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 승리하는 삶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앞부분에 다니엘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박열 목사님의 서론의 말씀에 김천수 목사님이 첨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에서 이번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너부갓네살에게 전하면서 그의 시작과 그의 과정과 마지막이 누구의 주권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화에 있음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우리가 위크스터디 전체 구조의 흐름이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승리의 조건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일장에서부터 꾸준히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대표로는 너부갓네살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지 못하는지 일장에서 사장까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는데 우리가 로마서나 조율의 문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내용 두 가지를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슨 제목으로 묵상을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선포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즉, 다니엘이 누구예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 왜 다니엘을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볼 수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죠. 그 뜻은 어떤 거였어요? 신앙적인 것에 위기가 온다면 내 육체적인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성공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위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받은 은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극류를 얻고 하나님께는 지혜와 영적인 능력까지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핍박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고 신앙적인 것을 우선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서로에게 용납하고 이해해 주면서 살고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라야 되는 것은 관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양보가 있지만 그리고 그때 맞는 상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믿음에 관한 문제라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적인 것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오히려 관계적인 면에서는 금류를 얻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풍요로움을 속에서 결국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뭘 얘기하죠? 직업을 얘기하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점포자로서 또 텐트 메이커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면 다니엘은 제상으로서 행정 강료로서 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요. 다니엘서의 기록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높아진 다니엘을 보여주지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다니엘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이상한 개념으로 통해서 배웠을 때 얻게 되는 정말 가장 큰 오류예요. 다니엘은 선포될 때 높아졌지 높아져서 선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어요. 지상의 내 왕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래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 어제 누부갓네살이 어떤 상황을 다니엘이 설명했죠? 사람들이 모를 만한 잠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먼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래리기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의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오늘은 그 해석이에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 중의 왕이시라. 왕이요. 당신은 이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여러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을 왕 중의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왕 중의 왕으로 만드신 방법이 뭐였냐면 나라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 여러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뭐 우리 동서를 고금하고 모두 왕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기록상의 천운이죠. 천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왕은 하늘이 내린다는 이 얘기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 현대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정치가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한 시청률이 굉장히 잘 나오는 버라이어트 쇼처럼 잘 보도가 되고 논의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잖아요. 그것을 보면 정말 오랫동안 이 탑을 쌓아왔던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가 하면 얼마나 또 갑작스럽게 이곳이 그냥 손쉽게 좀 시대적인 부름에 응답하는 양 딱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실제로 한국 정치사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이 너브간 넷살의 업적이란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통치기간이 43년이에요. 그 이전엔 아수르에게 짓밟히던 나라였어요. 정말 이 나라가 큰 걸 보면 어마무시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표현되는 것처럼 이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어지는 이 대제국들의 형성을 보면 너브간 넷살보다 더 화려하고 화려하고 더 능력있고 더 확실한 권한을 가지는 왕은 역사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외에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워 왕들 중에는 이 너브간 넷살이 정말 굉장한 왕인데 이 능력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그가 그에게 허락한 것은 나라를 허락해 줬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정말 제국이라는 모습의 형태를 만들게 하셨어요. 아수로도 제국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 역사상 정말 중국의 진시왕이 있었다면 서양의 바벨론의 중동이죠. 미리 말하면 이 너브간 넷살 왕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룬 나라의 모습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냥 나라만 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행은 나라에 어른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욕먹지 않는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나라를 얻긴 얻었는데 그것을 바로 통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브간 넷살에게는 무엇을 줬냐면 이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게 하셨어요?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은 순서대로 준 것일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그의 권세와 능력을 포함해 주고 그의 권세가 능력과 영광을 얻게 해주고 그의 능력이 나라를 공고에 다스리면서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의 머리에 해당하는 왕 중에 왕이 바로 너브간 넷살 왕인데 이것으로 끝내주지 않아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꼭 그 금머리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정치사, 경제사, 군사력 무려는 통치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들짐승이 그의 주권하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바벌리나 공중정원이 정말 어떤 모습일까 너무 궁금해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 공중정원에 얼마나 많은 자연을 허락해 주셨을지 가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듣도 보도 못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에게. 세상 왕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신의 신탁을 받은 신적인 존재로 포장하는 데 쓰고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 이 세상 군왕들에게 특히 너부갓네스 왕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빌려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능력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던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동시에 다니엘의 전체를 통해서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걷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다는 것을 4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나라의 그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죠. 왕 뒤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말씀대로 무엇을 표현되었죠? 은의 표현되었어요. 이 메대와 바사인데 은의 특징은 순결이에요. 그래서 순결 생각할 때 주로 은반제를 많이 껴요. 그리고 은은 무엇의 뜻이죠? 독을 간별하는 데 써요.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유하고 온순한 나라로 표현이 되면서 고레스 왕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다시 귀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강의 집에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우선 38절, 르브간네살에 대해서는 이미 예레미야 25장, 25장의 8절에서 11절 그리고 27장 5절에서 8절에 이미 네브간네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종 네브간네살을 통해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리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론 르브간네살이나 다리오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개시로 알고 하나님의 개시대로 행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에게 권한을 주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무엇을 하는 데 쓰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 위크스터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크스터디,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 주 위크스터디예요? 아니죠. 이번 주 위크스터디가 맞죠. 순간 좀 혼란스러워지네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뜻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왕들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일으키시고 허무시는 이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이끄신다고요? 예. 하나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끄신다고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셋째 녹수로 이것이 전부 연결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점령을 계속할 때도 이스라엘 지역을 오히려 돌아서 가게 되는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소선지서 공부할 때도 봤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을 이 제국에 관한 예언이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이 부분은 미리 준비가 안 된 부분이라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못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소개해드릴 못 드리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섭리하시기 위해 이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이들의 권력을 무엇하는 데 쓰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 왕보다는 못하는데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여전히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주었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회당을 세우고 70인력을 만들면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이후에 이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전파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틀린이에요.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트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 쇠 같은 나라가 바벨론보다 강하기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트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트리고 찢을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모든 나라를 부서트려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도 있지만 로마가 만들어놓은 그 문화적인 가치 토목공사적인 모습 그런 모습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쟁이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는지 그러나 그 발은 진흙과 쇠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그래서 그 나라가 나누어져요. 동서로 나누어지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지 그 나라가 쇠와 같이 든든함은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이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함,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었던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파해지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파해지지 아니함과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이 제국의 모습 중에 이 로마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봐도 놀라운 모습이에요. 화학과 이 연합의 모습이 로마만큼 놀랍게 이루어진 제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모든 나라의 민족을 끌어당겨서 자기화시켰어요. 메디아 바사도 여전히 그들의 종족들이 많이 있었지만 분리되어 있는 통치체제였어요. 우리나라 진골선골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니까 계급으로 나누는 것이 있지만 그리고 이 헬라도 문화적인 통일은 이루었지만 이 그리스적인 성적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보다 강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연합을 이끌어요. 화합을 이끌어요. 로마 시민권을 그 화합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놀라워요. 이것은 지금 현대 미국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원종 출산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무시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 어마어마한 연합을 이루어낸 이 로마도 보면 어때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로마의 판박이라고 보여주는 미국에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보세요. 미국 민주주의와 그 관용주의와 이 이민주의 정책이 시대에 따라서 얼마나 연약하게 부서질 수 있는지 지금 공화당 후보를 통해서 그 후보가 지지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은 연합을 얘기한다고 했지만 예,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바로 왕에게 이 권력을 주었던 하나님. 그 얘기는 이 모든 나라의 권력을 주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직접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도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트릴 것이며 왕께서 보신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례를 왕에게 알게 하신 거잖아.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은 무엇으로 볼 수 있나요? 우선 기원의 신비예요. 기원이 신적이라는 거예요. 나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요. 즉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인만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나라는 세워지는 영적인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국권은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위임되지도 않아요. 이곳에 모두 있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에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나라의 국민이 어떤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완전한 화합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확장되고 이 나라의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하면서 하나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현실 세계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원은 신적이고 이 나라의 성장은 점진적이에요. 이 돌이 한 번에 순식간에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산을 이루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우주적이에요. 포함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포함하지 않는 시대가 없어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해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루셔서 완성하셔서 구속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나라를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원하다는 의미는 지금부터 영원히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우선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왕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지금은 당신들이 위임받아서 이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직접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때는 이 모든 것의 끝을 종말을 얘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세계에 담아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이란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왕에게 권세한 능력과 영광을 주시고 통치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금머리는 어디를 나타내나요? 바로 이 느관에서 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세우세요. 두 번째 그 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우주적이고 네 번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버낭스의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셔서 너는 이 주권의 위임자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네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꿈을 통해서 선언을 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본문 중심사상은 앞부분 서론적인 부분은 어제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의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신 상태에서 저희들 중심사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계획하시고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의 범위 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단위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부갓네살처럼 자신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단위해처럼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영생에 이르게 됨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이는지 받든지도 모르면서 쓰임 받든지 알려준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서 사는 그런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진노의 도구가 될 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흥망성세를 주관하신다. 세상의 강한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왕, 너부갓네사 시대에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등 열국의 흥망성세를 예고하시는 곳 또한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 역사는 교회와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세요. 즉, 교회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예, 그 전에는 불안전해요. 너부갓네사에게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채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을 가르쳐 영생 얻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 얻음을 목적으로 둬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모든 인생은 무엇이 목적이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 얻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목적보다 우선 세면 안 돼요.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너부갓네살처럼 쓰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처럼 쓰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얻음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살펴보기는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카페에 오셔서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적용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미리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마지막을 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며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꽃을 우선시하며 살아야 되나 예,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심상상 3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구원 얻는 백성을 더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제자를 양육할 때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극료를 얻고 세상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불안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길이란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내용 중심된 삶을 사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이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나라의 법을 최우선으로 준수하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소서 하나님 백성의 표지인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천국 대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